물방울 떨어질 적에 딱 소리를 들으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.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는 비단 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우리 전부. 사람이면 한 번씩 경험했던 그러한 부분에 저는 집중해서 만화의 뜻은 초자연적인 힘이란 뜻이 있고요. 윈드는 우리나라 말로 오버하길 바람, 바랍니다라는 그 바람이란 뜻이 또 흥미로운 것 같아서 재미있는 것 같아서 어떤 저희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원하고 바란다면 어떤 초자연적인 바람, 바랭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. 되도록이면 어느 누가 하지 않았던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. 모던 락 아니면 포스트 락 장르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데 장르의 고애받지 않고 그냥 우리의 소리를 만들면 어떨까. 스맥소프트의 소리를 만들면 좋겠다. 제가 보고 그 방향성 하나 딱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. 이 음악을 들으면 저희 스맥소프트가 생각나고 그런 어떤 색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고 그거를 해내고 싶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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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깨달은 걸쳐. 그거를 하다른 뱉인으로 그를 생각하고 싶어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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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